구스마 국내에 들어온다 하지 않아요? 구스마 014 오기는 했는데 환장은 없고 어 근데 늑대머리가 어디갔지? 아 지휘관만 늑대머리가 있구나 지휘관기를 안가져와서 이거는 애들 덩치가 커지니까 조인트 크기가 커졌네 와 팔이 더 안 올라가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워낙 중장갑이라 이거는 그냥 뜯어야 할려나?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 빌릴 때는 빼놓은 것보다는 땡기는 수 밖에 이게 안 빠져요? 아이고 아 씨 관절에 김이 희한하게 돼 있는데 아 이것도 뜯어 그냥 관절이 권담처럼 아닌데 이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땡기면 이렇게 빠질 수 있게 네 여기가 이런 식으로 돼 아 이건 근데 미묘하네요 저기 다른 것보다도 저기 실리콘 그리스 칠을 하면은 낙지 잘못하면 낙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 정도면 딱 괜찮긴 하네요 장력이 에이 몰라 뜯어 아 아니 굿숨 좀 굿숨마다 발을 좀 이런 식으로 만들지 그 중장기병 요고생 애들 그 힐만 잔뜩 높여가지고 했는데 가동이 안되니까 자세가 안 잡히잖아요 이런게 폴리스라니 세상 말세로다 이제ø 다시어 이 ten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